쿠쿠라티 쿠쿠라티 안녕하세요 우와! 쿠쿠리다! 말라깽이 핑이다 아골핑이다 쿠쿠리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티니핑 좋아해요? 티니핑? 티.. 티니핑이... 어, 제 사촌 동생이 좋아 아, 티니핑? 어, 좀 컸네 졸업했다, 졸업했어 아, 졸업했어 너무 애들꺼야? 응 제법 내 인생에 연예인을 만났다 내 인생에 연예인을 만났다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티니핑은 더 어린아이구나 어, 연예인이다, 티니핑 어, 뽀로로 구석으로 밀려놨어 오케이 뽀로로 분발해야겠네 우리는 피카츄면 그래도 다 아우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배추도사 물어서는 배추핑, 무핑 마징가 이런 거였나? 근데 배추도사가 뭐 소비되는 저런 그게 있어요? 아니, 아침에 이제 배춧국을 끓여줘 배춧국 먹을래, 물국 먹을래 티니핑 아이고, 사람 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티니핑 사러 온 거야? 아,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 이런 데가 새로운 것도 제일 빨리 들어와 네 티니핑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가? 애들 눈 돌아가겠다, 여기 오면 뭐예요? 우와, 멋있다 이거 이건? 어, 이거 가지고 싶다 아니야, 이거 멋있지?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건 여자애들이 안 좋아해 이거 사야겠다 자기 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저건 성우핑이에요 티니핑 어디 있지? 티니핑 어디 있는지 아냐, 혹시? 티니핑 아, 위에 있어요? 티니핑 애들은 알아 애들은 알아 누나한테 국밥집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티니핑 혹시 어디 있지 않아요? 티니핑 저기 아, 저기 있어요? 아, 잘 만났다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치,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어, 잠깐만 아, 이게 한 면이 티니핑이야? 티니핑 아, 한 섹션이구나 아, 잠깐 뭐를 사야 돼? 아, 어렵다 이거 잠깐만, 이게 평화를 위해서 똑같은 걸 사야 된단 말이지? 와, 이거 뭐 사줘야 돼? 아까 무슨 핑이었지? 발레핑 그러게 사줬다가 있으면 또 낭패니까 덮치면 안 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응응 이게 적당할 것 같은데? 뭐야? 오? 주스가게 괜찮다, 주스가게 어, 사장님 혹시 이거 세 개랑요 세 개요? 네, 주스가게핑 구급차핑도 있었어 아까 구급핑이 세 개가 없더라고 아,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많이 샀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많지는 않은데 좀 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누구 주려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친구 딸들이요 아, 친구 딸들이요? 네 아이고, 정말 좋은 거 사셨네요 아주 싼 가격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3,000원? 한 3,000원? 안 돼요? 왕구를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밝으신가 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랑 항상 대회하시니까 유쾌하시네 이거, 아,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컬 제일 비싼 거 사네 원래 얼음핑이 비싸 키더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근데 네 게 제일 크고 좋은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좀 이기적인 핑 이기주의 핑 이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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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거 같은데 좋아할 거 같은데